나는 토니강시 말랑이 거래를 하러 왔다 나는 전혀 귀신이다 그럼 거래를 시작하지 파펫이다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말랑이다 느낌이 아주 좋아 수락한다 수락 내가 시작하지 자 당근이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옥수수? 옥수수다 수락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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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레몬 빨리 내놔라 레몬 빨라기 빨라기 나도 있다 수락 추가한다 추가 어몽어스 터빈 터빈 눌러봐 수락 좋았어 수락 수락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고다 돈이 이건 사고다 제대로 된 걸 가져왔었어야지 이게 뭐야 정말 당장 치워 아까운 내 말랑이 다른 걸 꺼내야 되다니 또 터지는 거 아니겠지 유라가 좋아하는 바나나다 그렇다면 나는 부당벌레 부당벌레 추가한다 추가 상어 상어 말랑이 이건 조금 레어 퇴 유니콘 부족해 부족해 이 상어의 진가를 모르는구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 귀엽지 거래하자 으아악 복숭아 으악 감히 처녀 귀신한테 복숭아래 거절한다 자 돌아가 빨리 치와 빨리 치와 빨리 치와 으와악 어휴 documentary 해асибо 어.. 어.. 그래.. 실패했어.. 가쿤 솜으로 봐.. 바나나.. 가쿤 바나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말이야.. 안에 솜사탕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있다고.. 공기.. 공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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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된다.. 하트도 된다.. 말이네.. 나도 있지! 자.. 추락한다.. 하.. 추가해 주세요.. 공기만.. 와우.. 거미말랑이.. 유라도 거미말랑이 있지롱 가져가 가져가 수락한다.. 추가 추가! 추가해야지 추가 이번엔 귀여운.. 문어다.. 문어 말란.. 유니어도 된다.. 오오.. 오오오.. 좋았어! 샌드백도 된다.. 그렇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한다! 수락한다 늑대 늑대 슬라임? 박쥬만라임! 박쥐 아리지 공룡말랑이다 안에 사람이 들었어? 귀신보다 더 무시무시하군 이번엔 조금 귀여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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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레이어인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옷을 벗길 수가 있지 느낌도 엄청 좋아 완전 짱이지 추가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밥이 두개다 아 품 나와 밥이 두개다 추가 추가 이건 유라도 있지 유라도 있다 한개 더 큐티한 레어템 두근두근 두근두근 멍멍이? 처녀귀신 심장폭행 수락하겠습니다 수락 추가 추가한다 추가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거는 필요없어 추가한다 필요없어 그럼 걸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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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가 마음이 급해 짜잔 토니가 갖고 싶어했던 상어 수락한다 수락한다 좋았어 이번에는 이건 찹쌀떡 미니만두 만두 말라기 추가추 문어 문어 수락 수락합니다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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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곰돌이 말랑이 불빛 요요도 된다 요요도 돼 그리고 귀여워 배불러 토니는 4개 약간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말랑이지 막 움직여 재밌지? 도주 생물체 같다 수락한다 수락 추가 추가한다 내가 토니에게 예전 말랑이 거래때 선물한건데 이젠 내꺼지 다시 내 손에 돌아 수락하겠습니다 추가한다 내 선물을 저렇게 내놓고선 무당벌레 말랑이랑 글리터멜론 2개 2개 냈어 수락한다 수락한다 이번엔 정말 엄청난걸 준비했다 어머나스 동전지각 색깔 세상에 너무 예뻐 열쇠고리 핸드폰에 걸 수도 있다 좋았어 좋았어 그렇다면 나는 2개 할로윈 해골말랑이 해골말랑이 수락한다 거미줄 파빗은 처음 보지 신기하지 거미줄 파빗은 처음 보지 거미 파빗 거미 파빗 이거 세트로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건 귀여워 배달 소리도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 크기가 아주 큰데 이거는 수거해주세요 정말 욕심쟁이 전역의신이로구만 정말 욕심쟁이 전역의신이로구만 하하하하 피자 먹고 떠나 뭐 먹을꺼야 피자 피자 그렇다면 수락해주세요 수고한다 수고한다 그렇다면 조개 조개랑 기릉 기릉 이것처럼 가방에 걸 수 있고 열쇠고리 할 수 있고 팝이 탈 수 있고 동전 넣을 수 있나 추가해 주세요 아 추가 짠 힘들 딱 잡고 할 수 있고 별로면 다시 가져가 수락합니다 수락합니다 수락하세요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세요 어 고양이 말랑이 고양이? 응 근데 크기가 조금 작다 수락합니다 수락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내가 이건 안 꺼내려고 했소만 뭐가 좋은 게 남아있어 어 어 전화 온다 여보세요 네 수락한다고요 수락한다고요 나 볼래 나 볼래 너무 이쁘다 전화해봐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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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해식의 팝이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야 내 전부 내 전제사 귀여운 알바카드 있어 그게 다야? 컷 뭔뒀지 그러니까 수락했을 때 했어야지 어유 아주 좋은 거리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고고고고고